뭐해요? 어디서 많이 본 곳이지 않아요? 맞아요 여긴 제 방이에요 안녕 달곰아 오랜만에 인사해야지 야 야 이 살 뭐야 반달곰 이 살 뭐야 달곰이 많이 뚱뚱해졌죠 어 뭐야 엄청 뚱뚱해 뭐야 좀 날씬하게 찍어야겠다 달곰아 달곰아 날씬하게 찍자 달곰아 앉아 앉아 어때요 달곰아 여기 봐 좀 작아 보이죠 안녕 꼬마 표정이 그래 반달곰 무슨 표정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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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바보? 바다의 봄에 감사합니다 아 아, 맞아. 저희가 곧 또 일본을 다녀오잖아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리라구. 초딩? 초딩? 초딩 아니야. 발곰이는? 발곰이 방금 보여줬는데. 놓치셨군요. 본격 멍때리는 방송. 여기는 제 방입니다. 트하트하? 혹시 하트? 닮았어, 닮았어, 언니랑. 오늘 진짜 더웠어요. 오늘 진짜 죽을 뻔했어. 오늘 진짜 대박. 막, 막, 햇빛이, 와, 막, 이거는 정말 밖에서 만약에 계란을 터뜨리면 계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넘나 더운 것. 오늘 아침에 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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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다 보셨어요? 폭염주의복. 다들 조심하세요. 다들 옷 안 쓰고 다녀요. 너무 더워. 달곰이는 또 자요. 뒤에 베개? 베개가 아니라 피카즈. 멍때리기. 뭔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졸려. 졸, 졸음 방송. 지금 졸음 방송 중입니다. 로제는 뭐해요? 재영아! 이리 와봐. 퍼프. 누구야? 이리 와봐. 저요? 로제는 뭐하니? 로제요? 로제. 미사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주고 있었어요. 봐봐, 이리 와봐. 아이고, 뭐야, 이 귀여워. 아! 아파. 안녕, 블링크. 진짜 언니, 저 브이앱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럼 한마디 해야지. 오랜만, 랩만, 랩만. 랩만, 랩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졸음 방송 중이었어. 졸려서 이러고 있었어. 졸려서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아, 진짜요? 졸음 방송 언니, 졸음 방송 위험해요. 그러다 자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자는 거지. 아니, 코 안거렸죠 언니는. 천사니까 코 같은 거 안거려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언니는 좀 이런 편 아니에요? 이렇게 자면 이대로 일어나잖아요? 맞아, 나는 좀. 저는 이쪽에 자다 보면 아침에 머리가 여기 옆으로 가있어요. 어? 진짜? 나는 이렇게 딱 일자로 자서 일자로 자서. 사실 그거는 이유가 원래대로 자면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잠이 안 되면 옆으로 자다가 그것도 잠이 안 되면 거꾸로 자요. 헐랭? 헐랭 방구 언니 이제 벌써 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이에서 민주한테. 저 이제 민사 사진 계속 찍어줘야 돼요. 저 노예예요, 노예. 노예, 안녕. 뿅, 파이브 윙크. 라리 사진 작가 진짜. 자기가 사진 작가면서 나한테 찍어달래. 싸우지 마. 안 싸워요. 안 싸우지 마. 갔어? 어때요? 당신은 윙크를 할 수 있. 말을 끝까지 해야죠. 윙크를 할 수 없죠, 저는. 저 윙크를 못 합니다. 핸드폰 두고 그런 거 같아요. 맞아. 역시 까먹챙. That's me. That's you. That's me. 이제 갔어요, 로제는. 아주 잠시였지만 어때요? 짜릿했죠? 이렇게 그냥 켜고 계속 자고 싶다. 이렇게 켜고 자는 거지. 누가 제일 불렀어요? 이렇게. 사실 저는 잠버릇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저의 그 자랑거리라고요. 자랑? 자랑까진 아닌데. 어쨌든 옛날부터 방을 고를 때 항상 저는 누구나 이렇게 괜찮다고 했어요. 제목의 지슈 오타 난 거임? 지슈? 제목... 제목 기억 안 나. 방구석 뭐였는데? 방구석 지슈였나. 방구석 슈? 방구석 지슈 그거잖아. 방구석 지슈잖아. 기지가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제목의 원피가 제목을 입고 간다. 제목의 원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